먼저 이제 군수직 시험 전망에 대한 얘기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육군 구급군수직 기준이고요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선발 인원에 대한 자료 쭉 보고 계세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들쭉 날쭉하죠 쭉 늘었다가 또 갑자기 줄었다가 또 작년엔 갑자기 늘었다가 올해는 또 좀 줄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이쪽이 좀 연주에 관심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들쭉 날쭉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은 상상하세요 이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으로 군수직 시험 전망에 대한 선발 인원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 드리고 있냐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요 지금 아까 이제 어쨌든 군수직하고 행정직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면 행정직 선발 인원은 크게 차이가 없었느냐 거기서 둘 중 하나쭉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행정직 선발 인원이 더 많은 게 맞긴 하지만 특정년도에는요 군수직 선발 인원이 더 많았던 해도 있었어요 결국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TO 발표가 지금 당장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지금 TO 발표가 나 있는 상태면 준비하기가 더 수월해질 텐데 TO 발표가 내년도 3월 정도 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TO 발표에 따라서 TO가 많으면 또 상관없지만 TO가 적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만약에 지금이 12월 말이나 1월 때라는 설명이었으면 이 얘기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8월 말에 하는 설명이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 시험까지는 시간이 좀 충분하신 거잖아 그리고 구급을 기준으로 끌고 갔을 때 영어랑 한국사 빼버리면 세 과목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TO가 예상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항상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전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지금은 군수 7급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일까? 왜일까? 아까 시험 과목들 보셨는데 군수 7급 같은 경우에는 국어, 행정법, 경영학, 행정학이에요 이 4과목을 공부하시면 나중에 TO에 따라서 3가지 선택지가 생기죠 행정제 구급에 대한 선택지가 생기고요 군수 구급에 대한 선택지와 군수 7급에 대한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TO 가지고 조금 선택지가 생기니까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잖아 이게 왜 의미를 가지냐면 나중에 TO 보고 3과목을 공부하신 상태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 한 과목을 추가하는 건 쉽지 않으세요 하지만 4과목을 준비하시다가 TO 보고 한 과목을 버리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장점 물론 행정학하고 경영학은요 별도의 과목은 맞아요 그 두 과목이 내용상으로 한 3분의 1은 겹쳐요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가시는 상황이라면 군수 7급부터 해서 4과목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군수직하고 행정직에 대한 것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행정직과 군수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행정직의 선발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군수직이 더 낮았다는 거예요 합격이라는 걸 목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아지면 어차피 우리 시험 공부할 때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멘탈이 깨지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멘탈이 깨지기 쉬운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쨌든 군수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023년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38.7 그 다음에 군수직이 6.2 그 다음에 2024년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31.1 군수직이 8.7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경쟁률이 이쪽은 한 6,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이쪽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률이 낮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는 사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과목과 일체했던 거잖아요 그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군무원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빈도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국어시험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공무원 국어와 군무원 국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공무원 행정직 하시는 분들이 군무원 쪽 넘어오는 게 줄어든 건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법과 행정화 군수직은 행정법과 경영화 당연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왜 없냐면 물론 공무원 7급 같은 경우에 국가직이나 서울시의 감사직렬의 경영학이 있긴 한데 그 감사직 1년 선발 인원이 한 자리 한 자리 선발 인원이 한 자리니까 응시생도 많아야 2, 3시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경영학을 손대는 분들은 없어 하지만 행정학을 손대는 분들은 많으실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행정직과 군수직을 비교했을 때도 공무원 쪽에서 유입되는 빈도는 군수직이 훨씬 낮을 거다 오로지 군수직을 하신 분들끼리만 경쟁하시는 거니까 행정직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시험 준비는요 안전하게 가지는 게 맞아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는 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